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우리 농산물 과재료 매력알리기 콘텐츠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외 분야에 공모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참외를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로 아들이 참외농장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참외가 풍성한 그림입니다. 싱싱한 참외가 가득한 참외밭을 보고 계시지요. 아들과 참외 체험을 하면서 참외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지고 온 참외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풍성한 과즙이 철철 넘치는 참외였습니다. 간단 참외를 보고 계십니다. 참외는 정말 싱싱했습니다. 국내산 참외를 사랑해 주십시오. 국내산 과채료를 사랑해 주십시오. 참외밭을 보고 계십니다. 참외를 일고는 농부님들의 정성이 가득한 참외밭입니다. 아들이 체험을 위하여 장갑도 끼고 바구니도 챙겼습니다. 오늘은 일일 농부가 되어서 참외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참외가 가득한 참외밭입니다. 참외 체험을 끝내고 싱싱한 참외를 들고 왔습니다. 고란 참외는 빛과실이 정말 좋았습니다. 상자에 참외를 차곡차곡 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담은 참외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외는 전 세계로 수출하는 효자 장목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참외를 싣고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내산 참외를 모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